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지금 보면 야당의 이성윤 옛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이성윤이라는 작자가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대표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대로 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2, 3천명의 대다수의 검사 그리고 또 수많은 판사 또 수많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어용지를 하는 검사, 판사 그리고 어용지를 하는 이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간들의 면모를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정치 기득권에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검사야 판사야 정치를 하고 싶은데 원칙대로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면 정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같은 조작 검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선거 때 몇 개월 전에 그냥 패널로 나가서 어용지를 하면서 뺏질을 받고 있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제가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아예 그냥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야 법제화를 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예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은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딱 박아놓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에 충실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차피 어용지를 해봐야 정치인이 될 수 없고 아니 맞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개헌을 안 하고 내각제, 이헌집정제 이런 기득권들이 평생 호요식 국민들 눈치 안 보고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개헌들만 추구하고 있지 이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개헌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아무튼 이런 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지금 보면 이성윤이라는 전 서울중앙지검장 근데 이놈이 지금 문재인의 은덕을 흠뻑 받았던 놈이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일가에 수사가 들어가자 또 기어 나왔습니다 이성윤이가 문재인 수사는 논두렁식의 2탄이다 이러면서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거 하라고 니네 국회 뺏지 달아주고 국민 세금으로 9명의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관용차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이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고 우파고 정치인들 보면요 지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임기 내내 이런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이성윤이가 정치인입니까? 한동훈이가 정치인입니까? 좌우 통틀어서 아마 과반 이상은 아마 법조인이고 언론인일 거예요 나라가 잘 될 일이 없죠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울 국회의원이 돼버렸어요 깜도 안 되는 놈이 이 문재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논두렁식의 2탄으로 생각한다 그건 네 생각이지 이놈아 어제죠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다선 이성윤은 차라리 검찰은 문을 닫아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여기 이 피켓을 들고 서가지고 전주지검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네 중앙지검장 때는 어땠는데 이놈아 참 진짜 말도 하고 싶진 않지만 이놈이 또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또 이명박 정권 때 보수 정권을 또 비판하는 거죠 야 이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는 너도 알다시피 검사 중앙지검장까지 했으니까 박용차 뇌물이 수백만 달러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이 대통령 전용기에 실려갖고 해외로 반출된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지만 노무현이 그때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이 누구였어? 문재인이잖아 그걸 몰랐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지만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도 발본세곤 해야 돼요 네가 몰라서 이걸 물어? 노무현이가 죽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이 문재인이 그 당시에 행태를 봐보라고 자 둘 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어쩌고 저 변호사 출신이야 법조인 출신이고 일반인들 다 아는 유언을 갖다가 어떻게 컴퓨터에다 작성하는 그런 법적 효력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게 누구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그건 반드시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의혹을 좀 풀어야 돼요 노무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문재인, 돌무덤까지 거기 노무현이 묻혀있는 돌무덤 자리가 상당히 풍수지리로 좋지 않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의 지지세력들을 흡수해서 선동지를 통해서 깜도 안 되는 문재인이가 정권을 틀어지고 자기 지정의 잡농들을 다 내치고 윤석열을 꼽아놓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사단을 만든 원흉이 문재인 아니냐고요 이성윤이가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인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태국의 공인중개사까지 출국 금지했다면서 참고인을 겁박하고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받아 야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 잘된 거라고 보냐? 그리고 일을 얘기하려면 일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리야 야 그러면 최소원 씨의 손자 정유라의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 최소원 씨 누명을 조작으로 덮어씌우면서 니들 검찰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 삼족을 멸해버리겠다고 신장윤이라는 놈이 그러지 않았어? 그건 인권이 보호된 수사 규칙을 지킨 거냐? 지금 8년 넘게 옥살이라고 있어 최소원 씨는 그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반하지 않느냐고 내가 되려 지적을 하고 싶은 거야 이놈아 야 죄가 없는 사람을 온갖 고작 날조로 그냥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온팍 뒤집어셔서 8년을 넘게 옥살이를 시키고 한 사람의 인권을 묵살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조져놓은 놈들이 니넨 놈들인데 그런 건 왜 지적을 안 하냐고 문재인이 무슨 대한민국에서 맑고 깨끗한 정치를 한 역대 최고의 무슨 대통령이었어? 역대 최악의 히틀러보다도 더한 짓거리를 한 놈이 문재인이고 드러난 범죄 의혹만 어마어마해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문다애나 이런 경제공동체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 니들이 만든 거야 박근혜 대통령 때 네가 법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이런 경제공동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니들이 만들어서 박 대통령과 보수 인사를 싹을 이렇게 숙청을 시키고 니들이 경제공동체라는 너네네는 식구잖아 되려 문재인과 문다애가 식구가 아니야? 남이냐?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가족이냐 뭐냐? 그리고 한 푼이나 받아 모은 게 있어 없어? 문다애는 명백하잖아 야 2억 5천? 2억 5천? 5억? 그럼 플러스 태국의 월세 350씩 몇 년은 살았진 모르겠지만 그 곱하기 개월을 한번 해보라고 그것뿐이겠어? 문다애가 출판사에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지영이야? 아니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이거 다 걸리니까 무슨 빌린 거다? 이러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검사 출신 이성윤이라는 놈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꼽아 국회의원 만들어놨더니 문재인 실드치는 1인 시위에 나고 자빠져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이런 짓거래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니네 밥 먹여주냐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이게 또 이재명에 대한 실드도 칩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300만 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줬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잇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야 인마 그러면 김혜경 10만 원 법인카드 300만 원 디올백은 김건희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크다 작다라는 거지 똑같은 범죄 아니야? 그럼 쟤는 나보다 조금 더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김혜경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런 놈이 서울중앙지검을 했으니 손가락질을 받고 깜도 안 되는 놈이라고 지적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따져보자면 5천만 원 김정숙이 김정숙이가 현찰을 전달했다잖아요 변명을 뭐라고 되냐면 이 좌쪽에서 김정숙이가 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못한대요 아니 그러면 인출을 하게끔 카드를 주면 되잖아 제3자에게 그럼 여지까지 뭐 했어? 김정숙이라는 애는 돈을 붙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국모였어? 인정도 안 하지만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을 못해서 직접 전달했다? 그럼 그 돈은 어서 나온 거야? 어서 인출한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